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에비딕 강생!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네, 어제는 저희가 여기 왔었는데요 오늘 분명히 다국 학생들인거죠? 네 그런데 침침이 어디 계신 분들도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닌가? 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, 옥테일 신나게 잘 보내고 계시죠? 네, 저희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저희 멤버 소개도 못 드렸는데 오늘 멤버 소개도 한번 드려볼게요 끝에서부터 네,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테이 넷째 매락덩어리 미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테이 셋째 임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걸스테이의 둘째 지휘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걸스테이 리더 소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걸스테이 리더 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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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입학하신 뒤에도 재밌는 학교생활 계속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잘해줄 바어랑 라운드 넷 들려드리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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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